자연수에 관한 알고리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겠습니다. 4부터 500가지의 자연수 중에서 자기자신을 뺀 약수들의 합이 자기자신과 같아지는 수, 이걸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를 찾아서 출력을 하고 그 완전수의 개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수에 관한 설명이 옆에 나와있죠. 어떤 수의 약수들 중에서 자기자신을 제외한 약수들의 합이 자기자신과 같아지는 수를 완전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6은 약수가 1, 2, 3, 6 이렇게 되는데 자기자신 6을 뺀 나머지가 1, 2, 3이죠. 더하니까 6이 되어서 완전수가 됩니다.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터 500가지. 사실은 왜 1부터 500가지라고 하지 않았냐면 한 짓에 해도 되는데 1, 2, 3은 의미가 별로 없죠. 완전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특히 2하고 3은 소수고 4부터 500가지의 자연수를 반복 처리하기 위해서는 외부 반복 구문을 사용하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반복 구문 하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약수를 구하는 과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자연수의 약수를 구해야 되는데 완전수의 특징이 자기자신을 뺀 나머지 중의 약수의 값을 더해가지고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1부터 어떤 자연수의 절반값까지만 가지고 나눠보면 나눠떨어지는지 약수인지를 체크하게 되면 자기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약수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8의 약수는 1, 28 그 다음에 2, 14 4, 7 이렇게 되죠. 28의 절반값 5, 14죠. 1부터 14까지만 나눠떨어지는지를 쭉 체크해서 나눠떨어지는 것은 당연히 약수죠. 약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부터 28까지는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자신은 어차피 약수니까 그 이후로는 약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45는 1, 45 3, 15 5, 9 이렇게 되어있는데 45의 절반값이 45 나누기 2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대략 한 22 정도 나오죠. 22보다 더 작은 범위 안에서 어차피 모든 약수들이 체크가 되는 거죠. 현재 15가 제일 크죠. 그래서 1, 3, 5, 9, 15 5와 45를 비교했을 때 같지 않은 부분은 얘는 완전수가 아니라는 것을 큰 원래 주어진 수의 절반값까지만 약수 비교를 하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28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1, 28, 2, 14, 4, 7 이렇게 해서 전부 약수가 6개죠. 6개인데 이 28의 딱 반절인 14까지만 약수 체크를 하면 그때 나와있는 약수들을 다 더했을 때 28이 되면 완전수이고 아니면 완전수가 아니다 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는 완전수죠. 따라서 자연수 N의 약수를 구할 때는 1부터 N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1부터 N의 절반값까지만 점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약수를 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내부 반복 구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부 반복 구분을 위해서는 또다시 반복 변수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J를 사용했을 때 J는 1부터 N의 절반값 인티저죠. 인트 N 나누기까지만 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약수가 생길 때마다 약수를 누적하죠. 누적해서 맨 마지막까지 한 다음에 그 누적된 값이 N인치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갖다지면 이 N을 완전수인 경우는 출력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N을 출력하고 그다음에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 개수를 구합니다. 여기서는 TN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N은 일부 순환 일부 반복을 할 때 사용하는 변수고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이 TN을 출력하고 종료하면 됩니다. 순서도에 사용하는 변수를 볼까요? N은 일부 반복을 사용하죠. 4부터 500까지의 자연수를 구하는 변수고요. 그 다음에 R은 그 자연수 N에 대해서 약수를 찾기 위해서 어떤 수로 나눠 떨어지는지를 보관하는 변수입니다. sum은 자연수 N에 약수들이 나왔을 때 약수들의 합을 보관하는 변수고요. TN은 완전수죠. 자기 자신을 뺀 약수들의 합이 자신과 같아지는 완전수의 개수를 보관하는 변수입니다. 당연히 TN은 초기값이 0이죠. 여기 반복 구분을 사용했는데 TN은 0 total number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수의 개수죠. 그림을 보시면 플로드 차트를 보시면 반복 안에 반복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깥의 반복은 N 자연수를 4부터 500까지 1씩 간격을 벌이면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각각의 자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일단 약수들의 합을 보관하는 변수를 sum을 둬서 sum은 초기값이 0이고 밑에 반복해 보시면 J는 1부터 K까지 1씩 바뀌는 변수라고 되어 있죠. 그 K는 바로 위에서 계산했습니다. int N 나누기 점검하려고 하는 자연수의 절반값 절반값이 K죠. 그래서 1부터 절반값까지만 반복하면 자기 자신을 뺀 약수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에 대해서 J로 나눠 떨어지는지 체크하는 거죠. R은 모두 N, J 그래서 만약 R이 0이면 나눠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하나요? 걔는 약수가 되니까 누적해야 되죠. sum은 sum 플러스 J이고 만약 0이 아니면 무시하고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했으면 K까지 다 하면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약수를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다 했으면 이제 완전수 체크를 하죠. 이 sum이 바로 체크했던 N하고 같은 건지 N값이 sum하고 같으면 완전수죠. 완전수이 될 경우에 완전수인 N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N의 완전수의 개수를 증가시켜주죠. TN은 TN 플러스 J. 만약에 완전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수... 이 안에서 완전수를 위한 약수들의 합을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약수들의 합이 자기 자신을 뺀 약수들의 합이 자기 자신과 같아지면 완전수가 되니까 그 경우에 완전수를 찍고 완전수의 개수를 느려주는 거죠. 외부 순환구조가 다 끝나고 나서 맨 맞음으로 하는 것은 그런 완전수의 개수를 보관하는 변수 TN이 얼마냐 아는 것까지 마저 찍으면 됩니다. 디버깅표는 사실 여기 쭉 원본으로 쓰긴 했습니다만 4부터 500까지 다 해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N이 6인 경우에 한번 자세해 볼게요. N값이 6이면 N값이 6인 것은 이 부분에서 주어지겠죠. 4부터 500까지 사이 중에서 6이 6이면 자 처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썸의 조기값을 0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6의 절반값을 3으로 해서 3으로 해서 1부터 3까지 바뀌는 거죠. 1 2 3 각각에 대해서 이 N을 나눠보죠. 그리고 나머지가 떨어지는지 자 1을 나눠보니까 나머지가 0이 나오죠. 그 다음 2도 나눠보니까 0이 나오죠. 6 나누기 3 하니까 역시 나머지가 0이 나와서 나머지가 0인 것에 다 TTT가 되죠. 그 각각마다 각각마다 어떻게 됩니까? 썸에다가 0인 값을 일으키는 J값을 더 누적하죠.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에다가 2가 더해지고 거기다가 3이 더해지니까 6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6하고 6하고 같은 값이 되죠. N하고 썸하고 같은 값이 되냐 그랬을 때 True가 되죠. 그래서 6은 완전수죠. 그래서 6을 한번 찍어주고 바깥쪽에 TN TN 값이 하나 증가한 형태로 기복임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